바라만 본다, MSG은러비.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도전이었어요.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에 큰 오디션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오디션이 열리고 제가 아니, 아 어떻게 되고 어떤 그런 그 텀이 사실은 살려보려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제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맨날 저를 봐서 저를 자주 봤지만 많은 분들이 하여튼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그 전에 발매된 그런 걸로 저를 아셨을 수도 있는데 MSG은러비로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게 있고 좋아해 주실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작년 안에 너무 감사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요한 거는 또 앞으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. 다음 부분은 어 저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삶의 과정을 속에서 제가 또 잠깐 아주 잠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어 저의 정봉 교수님이신 가수 견우님이셨습니다. 그분의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해서 발매를 했는데요. 마지막 노래 가사를 보면 그 마지막 노래가 그 마지막 노래가 아닌데 약간 뭔가 그 시절도 2015 한국 때 천안캠퍼스 밖에 저번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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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또 간절했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불러보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도움이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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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게 말을 하지 내가 쓴 노래는 이별을 담궈내면서 너를 향한 노래를 만들려고 했다고 약속을 했던 우리 집하고 너를 안주한 마음에 난 사실 알게 됐지 달라진 걸 하기를 안하였다는 걸 모른 척했지만 거짓을 말할 때도 같은 표현적인 걸 모를 거야 너와 함께 일할 준비야 오 우리가 살아난 시간 속에서 해밝게 웃던 날 나 간직할게 우리 마지막 그 이별까지 아름다우도록 이제 내가 되자 않을게 이렇게 너는 다시 웃어줘 오늘 넘만은 아파 걱정해주는 걸 또 할래 너도 잘해줘요 아팠게 생각나는 힘들지 않았나 나를 떠나는 연절한 걸 너와 함께 아직 살고 있나봐 오 우리가 살아난 시간 속에서 해밝게 웃던 날 나 간직할게 우리 마지막 그 이별까지 아름다우도록 이제 내가 되자 않을게 이렇게 너는 다시 웃어줘 정말 행복해 넌 우리 사이가 어쩌다 다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사랑한 나는 널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걸 잊을 수 없는 걸 제발 기억해줘 우리의 마지막 그 이별마저 되돌리고 봐 내 가슴에 품고 살게 이렇게 내 가슴에 품고 살게 이렇게 너를 안직 사랑해 너를 안직 사랑해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마지막 그 이별이 감사합니다.